게임은 용사 올스타스 혼돈의 세계라는 게임이구요 아침에 할 게임이 없다고 징징대니까 추천을 해주시더라구요 어떤 게임인지 저도 잘 모르는 관계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옵션이 있네요 아 찌꾸루 게임이에요 찌꾸루 게임에 찌꾸루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되게 잘 돼있다 게임플레이 캐릭터 속도도 있고 mpc 설명복이 있네 이런 것도 있어 나 mp 설명은 보겠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가서 항상-시프트를 누르면 된다 mpc 설명보기 그냥 나 기본으로 할게요 어 기본으로 설정된게 있으니까 어떻게 x로 나가는거구나 명령기억 일단 기본으로 하다가 나중에 뭐 해보도록 하죠 우와 이런것도 다 돼? 개신기하네 안녕하세요 도아 안녕하세요 새 게임으로 갑니다 사실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고 같이 한번 즐겨보죠 올스타스니까 용사가 많다는 뜻 아닐까요? 도아 안녕하세요 모험가요 이곳은 여러 게임 만화 소설들이 모이는 장소 중심세계입니다 중심세계는 지금 사악한 악의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몇가지 물어볼 것이 있으니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할 질문은 당신의 외형 등에 영향을 미치니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따라서 이제 외형이 바뀐다고 합니다 당신은 중심세계인입니다 평화로운 세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중심세계 주민 중 한명입니다 최근 마무리 행포가 잦아짐에 따라 바르힐대군에서의 대대적인 군인이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바르힐대군에서는 대대적으로 군인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지어내고 있어 지금 중심세계의 수도인 바르힐대 도시에서 싸우림이 없는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입대 서류를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그곳에 몇가지 적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되게 잘 만들었다 당신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지우죠? 아 이렇게? 도 바 내 이름을 하면 어떤 외모가 나올까? 아 이거는 관계없나 이름은? 병신도 있네? 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바꿀 수가 있대요 입대 서류에 당신의 입대 성별 정란이 보입니다 아 남자 서류에서 남자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당신은 남자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출생지는 어디이십니까? 중세식 대도시 고산의 사원 이건 이제 아마 지원 계통이겠죠 치유무업도 지원일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방어 회복 공격 전투인데 전투로 하죠 뛰어난 검술 친척 대장 자기가 연마해 주었던 날카로운 거미 눈에 띕니다 이후 인내를 받는 곳에서 중심세계의 황제 애덤이 왕자의 아저씨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 용병대를 이끌던 지휘능력과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학생으로 살다가 이 세계에 끌려와서 용병대를 이끌었다 라는 거죠 당신 용병대 이끌던 지휘능력과 입대 전에 모였던 몇 가지 시험을 정보로 당신의 지휘장교에 임명했습니다 신설부대가 있으니 장교로서 맡아달라고 한다 당신은 부서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원했지만 그는 숲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바르테마을로 가라는 이야기를 한 뒤 자리를 비켰습니다 이후 관계자에게서 창문 좀 닫겠습니다 아 오늘 말이 떠들 거기 때문에 당신의 부사관이 미리 바르테마을에 가 있고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은 바르테마을로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굉장히 오프닝을 스킵하고 바로 본 게임을 즐기시겠습니까 얘를 하면 스킵이 된다는 거죠 아니요 해야죠 오프닝 봐야죠 그쵸 아니요 오프닝 나오는 거죠 아 오프닝인가 스킵한 거 같은데 오프닝을 스킵하고 본 게임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 하면은 본 게임이죠 오프닝이겠지 지휘관이라는 분이 보좌관인 이브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혹시 저작권은 뭐니라던 게 혹시 검출되면은 이건 생방송으로만 하고 녹화로는 안올라갑니다 자세히 듣고 오셨나요 이 무대에 들은 게 없나요? 애돔씨가 잘 설명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쪽 따라오세요 어제 한 폴아웃이 아직 안올라갔기 때문에 동료 모집서랍니다 대장장이 그런 게 아니군요 이럴 곳에 들어와 보세요 검과 방패 모양이 있네요 넓죠 이제부터 이 넓은 방에 같이 써줄 동료를 모집할 거예요 이 세계의 몬스터 혹은 강자들이 몰려와 행패를 부리고 가는 길이 잦아요 애돔씨가 최근 결정에 만들어진 저희 부서는 중심세계를 사악한 마물과 적들로부터 보호하기에 만들어졌어요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스타스구나 근데 우리 돌로는 부족하니까 미리 몇 분 모셔왔습니다 다구리에요 홍련이에요 박기사에요 가덴 태빌 현계? 이게 뭐지? 하몬이에요 피콜로 부하 같은 이름이네요 실은 몇 달 전 용사 모집 공고를 올려두었더니 이렇게 네 분이 지원해주셨어요 아 지원으로 뽑은 거구나 정의의 동료들을 모아간다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파티는 네 명까지 참여할 수 있고 추가 대기 인원 두 명을 더 데려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중심세계의 모든 악을 처치하는 것 이제 출발하자구요 음... 오... 여섯 명이 되는 거지 중심세계에 있는 모든 던전을 클리어하자 PC 전용 조작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 세이브가 S네 파티 설정이 P구요 이동이 되구요 음... 오오... 일단 세이브를 합시다 S로 된거야? 아 됐네요 레벨이 처음부터 10이네요 605에 170 전사 계통인 것 같죠 브로드 소드 공격력 10 상승 야 되게 왜 잘 만들어져 있다? 아 사용이 지금 된거구나 내 이름이 들어가 있네 신기하네 신기하네 스킬 소드 슬레이브 무작위적 두 명에게 40의 피해를 입힌다 이게 아마 파랑색이 마력이겠죠?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TP인 것 같네요 TP가 아마 턴 포인트 인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른 게임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장비가 있고 아이템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 정보 한국의 평범한 학창시설을 보내는 도전 아아 아직 미성년자야? 나 용병대 이끌고 있었다며 와 이런 것도 나와? 개 신기하네 마법력 1이야 오 야 별게 더 있다 야 이렇게 복잡하게 잘 나오네 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주꾸루 게임 되게 단순한 줄 알았는데 별게 다 있네 아 21살이래 야아 회촌했죠? 거주세계 중심세계 아 저 아래까지 보고 싶은데 올스타스의 주인공이다 어디 태생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정의를 추구한다는 점은 모두 동일하다 어 원래 이제 법사를 하면 지팡이가 나오고 뭐 어 대거나 마흡서 같은 것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브로우소드로 선택을 했구요 각성이 없는 대신 전직이 가능하다 어 그니까 이제 다른 애들은 원래 직업이 있고 각성을 해서 더 강화가 되고 나는 이제 전직을 통해서 여러 직업의 기술을 배울 수가 있는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약간 복음이 좀 크네요 오디오 어어 자 어 아 아 아 사몬이니까? 아 내가 선빠지 아야야 아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거구나 여기에 그럼 일단은 얘는 뭐야 직업이? 물리 딜러 강형마법 딜러 하이브리드 회피형 누커래 잠깐만요 얘는 얘는 이제 단일 탱커 디버퍼 음 내가 탱커 아닐까? 체력이 605인데? 단일 마법 딜러 화염 속속 공격을 하면서 화염 공격에 데미지를 증가시킨 단일 마법 딜러 확률로 증가도 되고 서포터 힐러 버퍼 내가 탱 할거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강격기랑 단일들이 있는 애랑 음 얘랑 아 내 뒤에 붙는구나 그리고 이제 화염 데미지 단일 그리고 이제 버퍼 버프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데려가죠 설명을 알려주는 게 싫던 것 같습니다 각성 볼까요 한번? 잘 만들었다 되게 아 아 잠깐만 한번 해볼까? 뭐 예하니까 풀리네 저장 저장도 이렇게 되는군요 네 이렇게 4명이 됐습니다 동료 구매 무한의 탑 화폐 교환 음악 건들지 않겠습니다 동료를 구매한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녀석들을 구매할 수가 있다 가철 어 30% 확률로 획득하는 거야 특이하네 용병 소장한테 가죠 슬라임에게 전수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 왼쪽에 슬라임이 있다 여기 슬라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초기화가 있는데? 아니요 아까 처음에 화면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두 명을 더 해서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보조로 빠지는 거구나 얘네가 가면 되나? 각성시켜봐 엉 오 hedge 비.. 비.. 비류 만의 제이.. 비류 만의 힘을 100회 사용한다? 아 이런 것도 있군요 가서 가자 이제 아 도와 안녕하세요 아 이건 슬라임 게임입니다 받았습니다 나 적을 잡아보죠 아 이제 출거해서 나가봐요 아래쪽으로 갑니다 아 상점 있다 돈이 없는데 상점은 들리고 싶어 스킬 좀 한 번 보고 갈까? 궁금하니까 한 명에게 다섯 번 때린다 적 세 명에게 이외의 데미지를 입힌다 방어를 깎는다 오 이런 것도 있어 소드 드레인 공격력에 비대하게 회복을 시키고 MP랑 이제 턴 회복을 시킨다 세 턴 동안 한 단계 올린다 두 번까지 강화가 가능하다 턴 소모가 없다 오 모든 아군의 회피율과 마법 회피율이 증가하고 치명타 확률이 증가한다 별게 다 있네요 가자 나가면 되나 그냥? 아니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혹시 오프닝이 있는데 내가 스킵을 한 건가 진짜? 아니오로 해서? 오프닝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저장을 한 번 하고 다시 켜보자 어 저장 됐죠 지금? 아 이거 줄어드네 하면 잠깐만요 이거 화면 맞추라고 힘들었는데 딱 이 정도로 이 정도면 되겠지 새 게임으로 가서 어 내가 스킵한 것 같애 일단 넘기고요 확인 혹시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오프닝을 볼 수 있는 건가? 예를 하면은 어 오프닝 스킵이 맞네 이게 그러면은 내가 아까 한 게 맞네 아까 한 게 맞는 걸로 자 싹 일어나 왜 이러냐 이거 맞추기 좀 번거롭네요 윈도우 캡쳐랑 게임 캡쳐가 안되더라고요 자 하죠 오프닝이 그건가 봐 설명 알려주는 게 오프닝인가 봐 그냥 가면 되는 건가? 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내가 도박힘 관리 민가 민가 가보자 위에도 길이 있네 아무도 없어요 플레이어 캐릭터 관리 전사 등급 상승 이름 변경 외형 변경 전직 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아 이렇게 전직 아 여기서 위로 갈 수 있는 거구나 전사 마법사 성기사 아 이 보조 계통이라는 게 걔가 이제 탱커였구나 내 물리 딜러네 탱커가 아니라 등급 상승은 뭐야 그래 가자 갑시다 여관도 보자 그냥 볼 거 다 보고 가자 여관 여관 오면 어떻게 돼 아 무료로 쉴 수가 있어 1층도 있네 여기가 1층 아니야? 아니야 그럼 여기가 이제 위층에서 쉬는 거고 침대가 왜 개박살라 있냐 아 여관 맞네 저기 이제 VIP석인가 봐 더블 배틀 이렇게 가자 그만 보고 저기 어디로 가면 되죠? 아 여, 여긴가요? 어어 합류할 수 있는 동료 이름과 뭐 이것저것 확인이 가능하다 오래된 유적 레벨을 저기를 가야 되는 거네 입장한다 보스 정보 던전 클리어 보상 보스 정보 캐루베러스 스테이더스 7500에 65, 60, 60, 25, 35 패시브 굳건함 화상 독 안 통하고 아 상태 이상 잘 안 통한다 그거 외에는 패턴 패턴 없다 어 별게 다 나온다 사용기술 단일적에게 화염속성 피해 그리고 이제 아 단일적에게 내속성 피해 기술과 물리 데미지가 두 개 있고 그 중 하나는 침묵이 된다 왜 이렇게 많냐 아 회피율 증가도 있어 그림자 분신 있네 보상 보상 알려줘 보상 무조건 획득 진을 획득하고 250원에 2회차 도전 동료 끌꾸리 슬라임 음 어 가자 이제 입장합시다 패배하기 전까지는 도전이 나올 수가 없다 아 그냥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빨리 해치웁시다 어떻게 싸우는 줄 알고 있나요 진행해야죠 좋아요 그럼 글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군의 명령을 미리 지정해 놓고 싸우는 전투방식이에요 음 미리 지정을 해놓으래요 아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놓으면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정을 하면은 이제 시간이 가서 턴 싸우는 거겠죠 아마 나 일단은 그냥 평타 한번 쳐볼래 비류 기술이라고 있네 만의 힘 아 광역 딜러로 변신을 한다 어 전환할래 됐구요 아 전환을 한 다음에 바로 싸울 수 있는 거네 만의 기술 모든 저에게 방어무시 피해를 입힌다 모든 저에게 무속성 마어 피해 6번을 입히고 방어력을 떨어뜨린다 아 좋아요 2부 2부는 기본 평타가 파이어네 만화가 430이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단명이야 궁극기가 이제 첫 턴부터 쓸 수가 있군요 하모니 기타 솔로 모든 저에게 마법력에 비례한 데미지를 주고 아군의 MP를 회복시킨다 오 이런 것도 있네 기본 공격 이래 모든 저에게 데미지 피면서 플루트 솔로 HP를 회복시키고 상태 이상 지운다 오 매턴마다 HP 회복 나 이거 버프 걸어줄래 아 이러고 이제 순서대로 때리는 거구나 엄청 센 것 같은데 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얘가 다 죽일 것 같은데 어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 아 만화가 부족하구나 어 안 죽었네 아 미스 아 저 버프까지 걸 그건 아니구나 평타 쳐서 잡죠 얼마나 싸울지 모르니까 잡게 하겠습니다 골드 170원가 이것저것 나왔습니다 아 저희 케르비로스구나 세 번 정도 싸우나 보다 상당히 살벌한 모습을 하고 있다 벌을 줘야 된다 아 다 나오네 아 볼 필요가 없구나 그럼 기술 신체 강화 사용자 턴을 안 먹죠 이거 한 번 써서 포인트 채우자 좋아 노래 되게 신나네 당연히 대장부터 목을 따야지 어 뭐야 얘 턴소모가 없네 어 그렇구나 마네임 어 이거 못 쓴다 정지 중요할 때 못 쓰고 있어 방어력 감소에 이분은 케르베러스 케르베 쳐도 다 죽이지 않을까 알아서 드럼펫 솔로 어이구 동네 안 들어와 오 엄청 쎄 화상 안 입는다 그러지 않았나 화상 걸렸는데 일단 신체 강화 해주고요 신체 강화 더블로 떴다고 플러스 두 개 떴네요 좋은데 형사 때려 겁으로 바꾸자 한 명에게 육회의 데미지를 입힌다 자 맞춰주고요 케르베러스 데미지 한 번 입혀보자 아군의 MP를 회복시킨다 자 데미지 엄청 센 것 같은데 어우야 좋아 이빨가 200원 오래된 유적을 클리어했다 250원 받고요 최초 클리어 보상에 새로운 던전 열렸습니다 새로운 동료를 획득했습니다 모집소에서 확인을 해보자 멍청이 혼자 싸웠나 보구만 진작에 다구를 쳤으면은 살았을 것을 이기면은 여관으로 오나보네 돈 많아 이제 레벨업은 어떻게 하는거지 레벨업이 표가 있는건가 어떻게 경험치를 먹으면 되는 모르겠는데 난 모르겠다 상점이요 회복템이 많이 있으니 둘러보시오 HP 회복 이것도 턴을 턴을 안먹겠죠 아마 마비 생명석 오 별게 다 있네 일단은 아이템 먼저 구매할래 방어보다 공격 가자 무기 슬롯 촉이야 조합법 판매 조합법이라는게 있어? 복잡하네 공격력 강화 구슬 모든종류의 아 그거 디아블로구나 HP 강화 구슬 그러면은 잠깐 뭐 무기는 살 수가 없는 무기는 살 수가 없는가 그냥 브로드소드에다 강화해서 박는거야? 아 그렇네 체련이 가능하며 아 그래? 그럼 무기는 바꿀 수가 없는거네 확실하게 쌍수네 홍련이는 너는 왜 이렇게 세냐 데미지가 쌍수인 대신 좀 약하구나 브로드소드를 올려줘야겠다 데미지 올리지 데미지 계산값도 나와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강화 아 이렇게 비어있는 슬로스 아 슬로스가 저렇게 있구나 20강까지는 가능하지만 지금 슬로스 다 찼다 열세기까지 라고 돼있네요 가자 너 거기 바람의 나라야 뭐해 왜 이렇게 막고 있어? 나와 갑시다 어디 볼까? 생겼으니까 얘구나 데미지를 입히면 흡혈을 안다 음 강한 적이 강력하다 여기 빠자 야 홍련아 빠져라 원래 대기인원은 튼튼한 애들이 마음이 놓이거든요 후발주자는 힘이 체력이 많아야지 주점도 있네 군인이랭 모험가이랭 이게 다야? 홍련은 왜 여기 있어? 홍련은 왜 여기 있어? 사기캐야? 어 그래 가자 복잡해 심플한게 좋아 난 그냥 이제 뭐 다 처리하면 되는거 아니야 이거 2번으로 가면 되나본데 골렘이라네 입장하자 패배하면 돌아간다는거 보니까 패배하면 마을로 돌아가나봐 이런 잔몹들한테도 기술을 써줘야돼? 아 이거하고 다 평사 때리자 아 왜 이렇게 빠르냐 이제 잠깐만 잠깐만 예상을 깨고 조금 힘들거 같은데 체력 어유야 주인공만 저렇게 아프게 맞아 야 회복 엄청난데 데미지도 막 들어가 마비 마비 왔다 마비 좋아 독침거 전갈이랑 벌 4마리도 나오는구나 한번 빨아야겠다 야 도년별 전갈 만의 힘 만의 힘으로 하면 평사처도 막 다 맞나? 개방이나 하자 헛소리하지 말고 야 버티네? 별로 안달았잖아 별로 안달았네? 아야 잠깐만 얘 때리고 아 섬광 섬광 때리고 파이어 때리고 기타 솔로 아우야 왜 이렇게 아프냐 좋아 다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은데 잠몸이 세네 골렙니다 깔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HP 14500 민첩 5 마법 명예 방어력과 마방이 공룡이 높다 도겜 완전 면역이고 화상은 걸리나보네요 모든 적 때리는 것도 있네 야 스킬 되게 많더라 야 버프 걸어서 살려야겠어 잠옷부터 좀 제거를 하자 어 별로 안달음 마네임으로 개방하고 아 얘 잡자 골렘 나 이제 버프 걸고요 어우 어우 강화가 세게 됐어 소드 드레인으로 얘 때리자 이제 검술로 바꿔서 한 명에게 여섯 번 퀵스텝 명중료를 하락 상태 이상을 부여한다 무작위적 세 명에게니까 됐다 그냥 이걸로 하자 너는 5회 입힌다 골렘 모든 적에 데미지를 준다 이거 드럼 드럼 가자 갑자기 드럼을 그렇지 데미지 엄청 센데 어 야야야 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독한 놈이네 때려 그냥 5회 데미지 입히고 상태 이상 건다 연거프 한무 갑니다 헬 파이어 블레스트 적 한 명에게 8회 데미지 입힌다 하모니 체력이 좀 광역이라서 좀 거시기하네 플루트 솔로 주인공이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어 이브가 엄청 세네 데미지가 계속 세 쟤는 뭐 딜로스가 없어 어 이거 있다 맞춰 주인공이 조금 좀 그런데 사용자만 회복돼 이거 방탄 때려 5위 난검 무쌍 버닝블레스트 일단 솔로 때려 어 이브가 엄청 세 데미지가 야야야야야 이겼으면 됐어 이겼으면 됐어 목걸이 얻었습니다 마력의 정수랑 천원 새로운 동굴이 열렸고요 디세르토라는 애가 들어왔어요 사냥꾼이야 쟤 데려가자 멤버 좀 이제 바꿔야지 데미지는 좀 센 게 난 것 같애 죽은 거는 뭐 운명이고 레벨업이라는 게 없나봐 그냥 조건을 매꾼 다음에 광화를 시켜서 진행을 하거나 새로운 동굴을 얻거나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상대 이제 자기한테 잘 맞게끔 디버프를 건 다음에 암살 짜래 야 다구리 빠져야겠다 난 파란색이 좋아 가자 이제 무기에는 다 했고 방어구에다 해야겠네 방어구 좀 주세요 마법의 중감옷 구매 아 이건 이건 무기랑 별개구나 음 민첩이 떨어지네 무거울수록 떨어져 더 돈을 쪼금 모아야겠는데 니가 새로운 구슬 강화를 해주는 거냐 나 장비에서 목걸이 얻었죠 저 그렇지 질투의 반지와 나태이 목걸이 오 별게 다 있네 물리의 필요 워워워 패피리얼 증가 나태이 목걸이 오 둘 다 되게 좋다 능력이 유몰이래 이건 이제 데미지고 이거 하자 어 나태이 목걸이 회피잖아 아냐아냐 데미지는 여자를 줘야지 여자가 데미지가 센데 내가 회피를 하자 난 살고 싶어 이렇게 싸우다 죽으라고 온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 쪽에 딜러가 해 죽으면 운명이야 달게 받아야지 죽으면 폭풍의 동굴 포이즌 슬라임 가자 우리 만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되겠지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어요 활약할 때가 왔습니다 싸웁시다 열심히 싸우겠다 이번에는 때려 일단 때려 일단 거미 때리죠 킥드러우 탄소모 없이 빠르게 재장전한다 스피드샷 랜덤한 적응이 하나 아 이렇게 아 잔탄수 이런게 있구나 야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거 쓸 수가 있다 여섯발이고 야 재장전까지 이건 가능 어 이걸로 이걸로 하죠 그럼 치명타가 없다네 이거는 버스트 한번 해봐 그럼 버닝블래스트 데미지 입혀야겠지 어 바이올린 솔로 어 뭐 걸렸어 지금 화상 걸리고 어는거 걸리고 좋아요 어 법사가 많이 내리구나 열심히 때려 때리는건 왜 넙다 흡수도 해라 버스트샷 25에 입힌다 와 이런것도 있어 일단은 기본공격 때려주고요 기타 솔로 죽을때가 되지 않았겠어 어 좋아 그리고 주인공이 혼자서 몸대고 있어 전이 후위가 딱 나눠지는구나 알아서 아 넌 장전을 무조건 때려야되나 봐 얜 못하네 그러면 아예 지금 탈 넘어있어서 재장전 아 이렇게 해야돼 아 그건 빨리 장전하는거였고 아 그래도 보전해서 좀 세지 않을까 저거 아이템 스킬같은거 좋아 아우야 그렇지 첫 턴인데 이렇게 고통받아도 되는거야 그렇지 아 데미지 엄청 세다 마려의 가루 다음은 5명의 위습 나왔네요 불안한데 일단 플래시 때려 버스트 때리고 하나 잡고 가자 솔로 솔로 야 무슨 회피를 다 걸어 어우야 버틸만 하죠 아 가빠가 가빠가 우선이다 가빠 좋을것 같다 이거 느낌이 소드 스피드샷 괜히 헤드샷 파이어 어우야 데미지 데따세 큐어 큐어 힐도 있어 독한데 좋아 힐에서 한번에 회복하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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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솔로 야야야 야 힐에 힐할 차례인데 죽여버리면 어떡하냐 큰일 났네 야 보스인데 세명선에서 정리되지? 아 대기멤버에요 대기멤버 거대한 슬라임 처음 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대기멤버랑 바꿔줘 19,500 120 빠르네 동면역 마법공격이 강하다 음 아 그 새로 얻은 애 탱커 개가 좋은거네 그리고 이제 디버프 쪽으로 이제 도트 딜을 넣는데 슬라임부터 제거를 하자 어떨지 모르니까 아 일단은 맞춰야 될 것 같애 데미지 엄청 센거 같은데 그렇지 어어어 야 안죽어서 저게?? 아 미쓰가 엄청 많이 떴어 강화하고 죽겠는데 이거? 다른 애들은 헤드샷 뭐 어쩌겠어 죽어야지 싸우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녹아버렸어 전투기를 파괴하고 여간으로 돌아갑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어 동료가 다 파산됐네 죽으면 뭐 부활 안되냐 설마 얘네들 도망갔구만 아 다른 애들로 해볼까 그럼 이번에 물리 딜러 어 탱커 물리 딜러 아 맞아 너 빼자 너 썼지 물리 딜러 아 디버퍼구나 그리고 이제 하모니 넌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데려가면 되겠네요 갑시다 돈은 어 돈은 생겨있어 나 이제 아 근데 우리 탱커 있어서 내가 굳이 방호를 살 필요가 있을까 중과목 아 용비를 써보장을 써 보자 느려져도 뭐 운명이지 뭐 튼튼할 튼튼해질 텐데 튼튼해질 텐데 뭐 느리지면 어때 가자 이번에 이긴다 이 분은 안 껴있어도 떠드는구나 어 내가 뒤로 갔어요 탱커가 전문 탱커가 두 명 있어서 그런지 이게 세 분야인가 보다 내가 지금 중간에 있는 거고 뒤에는 이제 법사 같은 애들인가 봐 나는 뭐 이제 플래시 같은 거 강화나 하고 강화하고 플래시 홍련은 이제 뭐야 얘는 HP 5%를 소모해서 3천 동안 치명타 확률을 30% 늘려주고 TP를 회복한다 바로 쓸 수가 있네 만화가 없어 얘는 아예 그냥 만월 어 이거 할래 비선참 진 적의 공유력과 마법력에 비례한 물리 피해를 준다 음 도발을 부여한다 도발해 더 센 걸로 때리겠네 역시 늑대보다는 배워지 어 어 회복이 있구요 어 제가 내가 뭐 이상하게 데려온 거 같은데 아 잘 데려왔구나 그 내가 그 하모니를 보조에 데려간 거구나 일단은 따는 이거 할래 그냥 잘 데려온 거 같아 마법 데미지 없는 게 난 거 아냐 보스가 마법 저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뒤에 늑대를 맞추냐 야 데미지 엄청 쎈데 아 아 야 나 체력 너무 없다 야 드레인 한번 때리구요 화염 피해 울프 크래쉬 무조건 기절 시킨다 나 위습 때릴래 그럼 그렇지 야 뭔가 두 번 치는 거 같은데 한놈이 두 번 때리고 있는 거 같은데 저 홍련이가 두 번 때리는 거 같은데 플래시 때리고 멀교 참 뭐야 베어 브레이크 어 너무 막 쓰고 있는 건가 어 그렇지 어 데미 세다 거미 눈알 어디 여기서 다 다 다 불태워야 될 거 같애 너무 강해적들이 TP 불태워야 돼 아 혹시 뭐 스킬 없냐 없구요 일단 땅굴 거미부터 때립시다 아 더럽게 세네요 버프 걸고 비섬참 도발 걸고 도발해도 맞을 놈들 다 맞던데 스피어제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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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그렇지 아 잘 막는구만 몸으로 신체 강화 염격참 염격참 되게 세다 저기 후열에 있는 애들이 확실하게 방패 던져 먼저 던져 그렇지 기절 어 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은 거냐 뭐냐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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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좀 아프다? 오우야 좀 아프다? 오우좀 아프다? 도발 좋은데 저거 성자의 치유 아 치유는 안먹는구나 오우야 그걸로 하나 제거해버려 다음걸로 TP 유지되겠지 아직까지 확인을 안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하고 있어요 난 이런 게임이랑 조금 안맞아 머리를 안쓰게 돼 언제 죽을라고 그렇게 잘 버티니 왜 저렇게 잘 버티냐 그렇지 강하구만 마루의 가루와 거미 눈알 잘 아 유지 안되는구나 TP 됐어 마나 아꼈다고 생각해 슬라임부터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체력 빼고 비섬참 전사의 의지 베어브레이크 베어브레이크 성자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로 설정하는거군요 스피어젭 아 너무 아픈데 저거 하나 오우 어허 야 디디 괜찮은데 신체 강화 체력이 슬슬 약간 좀 후달린다 염격참 울프 크러쉬 방패던지기 포이즌 슬라임 그러.. 그렇지! 방패던지기가 좋다 야 쓸만한 힐도 있고 하모니보다 내 취향인데? 몸빵도 내고 이거를 변종 슬라임을 쓰고 기술을 쓰자 그냥 스피어짭 좋아요 아 잡긴 하냐 잡을 수 있냐 이거 좀 조금 많이 튼튼한 것 같은데 저 친구 계속 썸마 아 이거 너무 혐의다 야 찐 한 번 더 때려 비섬참 도발과 강화 울프랑 아 스피어짭 말고 성자 치유하자 치유하고 스피어짭 무난하게 이길 것 같은데? 어 데미지가 엄청 쎄 쟤가 미스가 미스가 엄청나게 뜨고 있긴 한데 강해? 어 이거 때리자 그냥 응급참 스피어짭 뭔가 막 막하게 돼 해도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아 좀 제대로 해보자 자 TP 먹는 게 너무 크다 30 먹으니까 평소 때려야 되니까 스킬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던지고요 기절 기절 근데 여덟 번 때리는 게 아닌가봐 아 그런가 보네 몰랐지 울프 스피어짭 아니네 여덟 번 때리네 괜찮네 괜찮네 30 쓰는 것보다 낫네 되게 센 것 같다 홍련이가 센 것 같다 확실하게 어 옆에 홍련이가 다 넣는 것 같은데? 그렇지 주인공이 약한 건가? 체력도 낫고 자 클리어 650원에 900원 새로운 던전 셀레스 황십자기산의 셀레스입니다 동료를 찾기 전까지 파티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일단 애들 빼고 새 애들 데려가자 진빼자 진빼자 아 진 근데 센 것 같은데 엄청? 바퀴사를 뺄까? 야 바퀴사 힐 있잖아 아 근데 둘 다 탱커야 아 근데 바퀴사 센 것 같아 진을 빼자 그냥 진은 흡하면서 탱커하는 애고 바퀴사가 좀 쓸만하겠지 뭐 홍련이도 딜 세고 딜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딜이니? 탱커 힐러 보좌업이야? 그러면은 널 넣고 바퀴살 빼자 나중에 나오는 건 세겠지 그리고 다구리를 넣자 다구리가 센 것 같아 이불을 넣을까? 아래 이불을 넣자 이불가 세잖아? 아 이제 값을 주세요 살자 나도 이제 용비늘이 제일 비싸죠? 용비늘 가자 사나이의 용비늘이다 아 너말고 원래 좋은 아이템은 주인공이냐 아 탱커 전용이냐?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몰랐지 아 성검 끼고 있네 얘는 천벌검 뭐야 분노 이거는 뭐야 오 저런 것도 있네요 배와 끼시구요 나는 해피 들었지? 형 해피해 해피 괜찮은 것 같아 니가 억으로 다 끌 것 같진 않으니까 그렇고 나는 이제 경갑인가봐 그러면은 마법이가 이제 법사고 어 그런가 보네 일단 밸런스가 있구만 아 저기야 공허 가자 질 것 같은데? 저렇게 변할 줄이야 활발한 소녀가 공허의 망령 물리피해를 50피해 무슨 말이야 법사자리로 그러는 거야? 자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 스플릿 써 일단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지 뭐 그리고 불을 쓰자 그러면 마법 피해를 입히자 저는 이제 얘가 이제 새로 유입된 애죠 가빠도 쎄구요 라고 하면 모든 버프와 상태 이상을 해제하고 HP와 방어력과 마법 방어력에 비례해 소량 회복시킨다 어 이런게 있구나 강의 스택이 뭔데? 방패 스킬을 못 쓴다 검 스킬을 못 쓴다 음... 잘 모르겠는데 써봐야 알겠는데? 아 새로 생기는구나 천벌검 이렇게 신성 속속을 5개 주고 강의 스택을 하죠 방어력과 마법 방어력에 비해한 신성 속속 이걸로 해야겠네요 방패를 샀으니까 방어구를 이브야 체력이 너무 없구나 가자 아 이브야 아 이브야 야 야 데미지 좀 봐라 아 이브가 아니구나 홍련이었구나 오만의 귀걸이 어 되게 센데 데미지 근데 센거랑 별개로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이거? 약간 체력이 좀 잠깐만 가오를 해서 안돼 지금 주는건 좀 그렇다 어 너무 좋다 그 아까 그 기술이 천벌검이 너무 좋다 방어구 사서 그런지 엄청 세네 블레스트 탱커가 데미지가 제일 쎄 이게 무슨 경우야 와 탱커가 제일 쎄 데미지가 너무 내가 생각없이 했나봐 탱커가 제일 든든해 먼저 때려 황금의 일격 와 저거까지 필요없죠 솔직히 이거 참 야 너무너무 좋은거 아니야 방어력 비례는 인간적으로 저기 튼튼한데 탱도 다 서는데 지금 다 잡았잖아 보스 누구야 이럴수가 저 말야 근데 조심하세요 나의 의지는 공헌님과 함께 공헌의 군주 와키 이 hb는 6,000인데 12,000인 상태고 민첩은 120이고 물리는 없지만 모든 도트 데미지 면역이다 오 공허의 부름 상태 이상을 건다 노래만 들으면 최종 보스인데 일단 와키는 마법 매성 같은 거 없다는 거 아니야 아 물리 매성 같은 거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둘 다 쓸 수 있네 이번에는 와키 때리자 저 보라색인 게 데미지가 안 들어갔다는 건가요? 시만 일단 와업 때리고요 셀레스 정화는 뭐야? 셀레스 니가 자기 희례해야겠다 야 아 야 셀레스 이거 턴 먹냐? 아따 턴을 먹는구나 그러면은 천벌검 해야지 그럴 수 있나 천벌검 천벌검 많은 거 없는 거 같아 알겠는데 왁기 가자 야 데미지 안 박히나 본데 저거 그치 와 나 어떡하냐 아 아 들어가네 들어가 일단 쟤부터 죽이고 생각하자 천벌검 때리고 넌 그냥 천벌검 때려 죽음 운명이야 흥뎈이 갔구요 들어가고 있는 거냐? 어 저 좀 슬로우 줄긴 했다? 일단 블레스 때리고 야 셀레스 이거 모든 저에게 때리는 거야? 아 그 일단은 법 일단 해 모르겠어 블레스 써 골고루 잘 들어갔네 야 드디어 들어간다 어 야 들어가긴 한다 야 야 근데 너무 아프다 야 인간적으로 이건 일단 쓰고 흡으로 회복이 되냐? 만화했어 채워 어어 야 이거 위험한데? 신체 강화 때리고 은근히 개미들 들어가 어 쟤는 저거 그냥 걸려 있으라 그래 너는 그냥 회복해 아 너 말고 아 쟤 회복시켜줘야 되는구나 버프도 없는 앤들 그래 회복이 될까 쟤때? 그게 문젠데 아 망했죠? 너무 빨라 좀 느려질 줄 알았어 이제 계속 싸우다 보면은 강을 끼구나 무조건 탱커가 따로 필요 없네 그러면 그냥 그냥 다 그냥 아 근데 천벌 천벌이 너무 강해 지금 이제 놓아줘 나 좀 혼자서서 어느정도 버틴다 신기하다 야 어우 야 혼자서서 어느정도 버티네 집에 보내줘 각성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뭐가 필요하다 그랬지? 뭐가 필요하다 그랬지? 아직 3개야? 아 아 맞다 맞다 이거 말고 세이브 하고 하자 세이브 하고 하자 이게 뭔데? 알려주고 좀 아 아 아 아 눕킹이 가능한 물리암살자다 아 아 레벨이 이런식으로 올라가는거구나 아 아 전투를 해야돼? 어 야 이런 제한이 있네 무조건 더 센거네 그러면은? 어 폰마스터는 2기어 검술 사용에 추가 데미지 딥히고 전투는 15에 해야되고 어 어 똑같네 조건은? 가자 동료 다 한번씩 써봤으니까 이제 정하죠? 셀레스를 일단 쓸거구요 따라와 2부 좋긴 한데 좀 그렇다 다홍? 다홍? 아 힐러가 있어야돼 근데 아 성기사가 힐 역할을 좀 제일 할까 얘가? 얜 딜도 쎄고 힐도 좀 잘 넣는거 같긴 하던데 이번엔 광역인 적이 강역을 쓰니까 하모니를 데려가야될거야 광역길로 딜러가 하나 필요한데 딜러가 하나 필요한데 너가 만을 쓰다가 아니 홍련이 이브 데려가자 이브 데려가자 이제 하모니로 힐하고 어 얘는 이제 잡읍 제거 셀레스는 이브랑 나로 이제 다닐딜 넣어서 보스 잡는 역할로 가겠습니다 3,000원 있네 3,000원 있네 트 뚜껑 주면 더 세지지 않을까 성기사 성기사 엄청 세던데 근데 이건 내꺼 먼저 살겁니다 아 아아 이름은 같은데 용비닐 용비닐 중가무 아아 어 속도가 올라가 그렇구만 정가 못해도 어 용비닐 4,500에 미첩성은 일단 미첩성은 크게 필요한가요? 턴이 먼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데미지가 올라가나? 일단은 셀레스는 쓸거고 셀레스 더 강화 안해도 충분히 세니까 어 내 장비를 좀 사고 싶은데 그럼 아싸리 그냥 뚜껑을 사가자 어찌부터 이것보다 좋은 뚜껑 없다는거 아니야 결론은 병갑주에서 용비닐 헬멧 사서 그렇지 엄청 튼튼해지죠 모든 기본 능력치가 육식 상승한다 나 이걸로 할래 질투의 반지는? 너는 필요한게 없다 너 그냥 퇴피나 해라 살아야지 일단 체력도 없는데 셀레스가 분노일 필요가 없네 어 이거 가는 것도 괜찮은거 같다 어차피 치명타 터지는건 확률이니까 보정도 없고 치명타를 좀 더 띄워봐 가자 질수록 점점 강해지고 있어 좀 많이 져야겠어 셀레스 셀레스 천벌검 그럼 하모니로 기타 솔로 일단은 마나 아껴주자 어우 야 죽겠는데 이러다 저렇게 많이 막혀? 어 어 10%에 50%야? 어 천벌검 못쓰네 일단 평타 때려 일단 자 이거 쓰고 때리고 하모니로 힐 줘야죠 뭐 별 수 있나요 어 어 힐 많이 댄다 야 죽여 그냥 아 미스 좋아 9사 많이 들어가네 하모니 나름 잘 짜여져 있는데? 탱커가 너무 튼튼하다 지금 여기서는 좀 진지하게 해야겠다 뒤지겠다 그라 무조건 천벌 저건 천벌검 꽂아야될거 같고 드럼 솔로 해 그냥 앞길 그게 짬이 안난다 야야야야 걔 안돼 걔 안돼 몇 명을 보내는거니 어 야 되게 세다 상태 이상을 지운다 자 파이어 해 그냥 야야야야야 잠깐만 신원이야? 일단 하나 지웠고 어우야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나온다고? 일단 치유해 독하네 얘네들 흡검 천벌검 회복 너 너무 그냥 때려 나 너무 느리다 근데 우리 나 민첩 보정 박은에도 이렇게 느리면 어떡해 그렇지 풀 필요어 보스 일단 저 찌꺼기부터 제거해야겠지 아니면 찌꺼기 그냥 아예 두고 하아 우리한테 맡겨? 우리 애기한테? 그냥 써서 조금이라도 깎자 천벌 누적 스택 비례니까 필요없죠 하아 무조건 힐 해야겠지? 쟤가 더 무조건 빠를거 아냐 제일 빠를거 아냐 우아키 그렇지 길이 안박히는구만 아주 이제 어어어 강력하죠 신체 강화 받구요 소드 플래시 천벌검 킥이 다 솔로 야 만화가 없다 큰일났다 이거 전혀 예상 못했다 이거는 이그니스 만화를 보고 짠 조합인데 어 깨졌다 깨졌다 아 이브가 죽었네 야 니가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천벌검 때려봐 열심히 어 잘팠어 야 아직 모른다 이브 이브가 보스용인데 이브가 죽었어 빌 재수도 없지 정말 일단 소드 천벌검 천벌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드럼 솔로 아아 아 지금 모르는거 아니냐 일단 치유하고 치유를 해도 의미가 없을거 같은데 그냥 때려야될거 같은데 야 어떻게 그냥 쳐야되나? 마나만 들어가는 기술 쓰자 어 딜 쎄다 저것도? 어 딜 쎄다 저것도? 어 뭐 선택지가 있나 그냥 회복해야지 회복해도 죽지 않을까 그냥 일단 강화하고 생각해 회복해서 어차피 죽을거라면 너는 그냥 딜 꽂고 죽어 야하아 잘했어 아 무슨 만행이죠 원꺼는? 아슬아슬하게 이기지 않을까? 쓰읍 아닌데 아닌거 같은데? 아냐아냐 빛의 심판 그렇지 이겼다 야 죽어라 금빛 일격! 이거 안들어가냐? 이거 왜 안들어가? 광희 스탯 이게 HP 10% 오해라며 되는거 아냐 그럼? 어 야야야 맞다 아 맞다! 아냐 이걸로 더 강해졌어 좋게 생각합시다 저 문제가 없어 이브가 죽어서 그래 이브가 손절해서 그래 내 잘못이 아냐 이브 때문이야 가자 혹시 장비에도 박을 수가 있냐? 어 그럴 수가 있네 HP를 박아야겠다 그럼 셀렛은 무조건 필수고 하몬이랑 이브 아까랑 같은 조합 가자 아 이게 여기서 방어구를 아니아니아니 여긴데 강한데 기 autant 흠 흠 흠 아까 솔직히 걔 회복이 없었어 내가 만화를 너무 막 썼어 그렇게 쓸 정도가 아니었는데 아 나 아까워 싫어 아 셀레스 키우고 싶은데 셀레스가 센데 맘에 드는데 보내줘 이제 전직만 했단 봐라 이거 소드 플래시 공격태세 천벌검 기타 솔로 기타 솔로 해 버닝 블래스트 그렇지 보호막이야 그렇지 파편에 돈 여기서 아끼지 말고 전선에 아꼈으니까 일단 플래시 걸고 손 많이 가는 놈이네 두부 눌러줘야 되네 일단 플러솔로 해야겠지 아 제발 그렇지 버틸만 해 나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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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셀레스가 천벌검 쓰면 되죠 보호막 보호막 얼지마 그렇지 아 좋아 마나 많이 아꼈고요 이번에는 안죽으면 좋겠다 어휴 짜식 저거 실드가 보기보다 세 체벌검 두 배인데 두 배까지는 안 보이잖아요 이미지가 일하구요 마리 탱커지 딜러야 그냥 강해 아주 일단 플루솔로 플루 플루트로 회복을 좀 걸어두고 버닝 블래스트 어우 야 좋아 풀피 어우 튼튼한 것 보소 솔로 한번 때려주자 한번에 안죽겠지 이그니스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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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시네 이 아저씨 야 야 아 너무하네 얘 진짜 양아치네 너무 아 심한데 선 넘는데 데미지로 아니야 이건 스트레인이나 빨아 빛의 심판 졌는데 잠깐만 왜 저 있지 한 곳도 없는데 이상하다 난 딱히 잘못한거 없는거 같은데 내가 나쁜건가 드레인 강하가 풀려있는데 쓰지도 않았다 야 자이리나 해 그렇지 드레인 어떻게든 버티면서 버티다가 너는 천불금 일단 써 써 일단은 어이 무난해 이렇게 보면 또 골 때려 스트라이크 쓰고 드레인 쓰고 너는 가오를 걸어줘야지 죽겠는데 어어 버텨죠 저게 정상이지 잘 버텨죠 너무 쓰레기다 내 캐릭터 근데 야 이거 당연히 전사인줄 알았는데 너무 그냥 그냥 나약한 친구잖아 어떡할거야 이거 근데 은근히 잘 넣어 데미지 전혀 기대 안했는데 은근히 잘 빨면서 잘 버텨 기대도 안했는데 그때 아 야 왜 뭐하니 강하구요 아무런 기대도 안했는데 잘 버티면서 잘 빨아낸단 말이야 천불금 회피도 잘해요 또 능력치 올려줘서 그런가 한번 드레인 한번 때려주고요 황금의 일격 이거 나름 셌거든요 전 내 기억이 맞다면 미묘 아냐 이거 이러면 흡을 못하는구나 아 됐으니까 강화를 하고 아 아 아 아 마나가 없구나 야 마지막으로 일격으로 가하면 되지 그렇지 보여줘라 천불금 그렇지 이렇게 고생할게 아니었는데 너무 막했어 이천 루니야 왁힐을 찾아왔는데 여러분이 계시는군요 오빠라서 왁힐 두고 볼 수 없 찾아왔지만 너무 늦어버린거 같네요 너무 쿨한거 아니냐 여동생이야 쟤 여자인줄 알았는데 너무 쿨하신거 아닙니까 오빠님 너무하네 나는 왁키가 동생인줄 알았지 바로 그냥 다져버렸네 하모니 빠져봐 딱봐도 쟤가 힐러다야 에? 딜러야? 나 마법 딜러만 데려갈래 그럼 이렇게 힐 필요없어 빨리 쓰고 빨리 죽어야지 돈이 생기지 5천원 5천원 자 견과법 주세요 내가 쎄야돼 모든 모든 것들은 내가 강해지기 위해 필요하다 방패도 있네 난 방패 못 봤는데 문이야 문이야 도움이 안될 것 같긴 하지만 가자 사딜러의 힘을 보자 나 이제 되지 않을까? 전지? 얘네도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막 써가지고 강화가 안될 것 같다 아 이게 문이 아니군요 아 이게 문이 아니군요 아 이게 문이 아니군요 에폰마스터요 추가 레벨 얻을 수가 있다네 일단은 오 되네 해봐 골드가 부족하면 어? 오 골드 들어가냐 이거? 사실 아침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맛이 갔거든요 아 15,000골 들어가는구나 아 네 몰랐습니다 죄송 가자 전직도 돈 내고 해야하는 더러운 세상 옛날에 미용자격증 살 때 벌써 몇 년 전이야 근데 진짜 아 여긴 이제 마을 요새가 아니라 몬스터 요새구나 대마왕이야 보스가 나 저기 한번 잡고 갈래 그때 진짜 돈 많이 들었는데 시험하면 볼라거든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악물 구했지 진짜 무려 한번에 땄다는 이제 평생의 자랑거리가 생겼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금액을 보고 발끝에서 벌레가 기어 올라오는 것 같더라 기본 공격이야 25% 확률로 명중중중 하락을 건다 다섯 명에게 몇 번 때리는게 한 번씩 때리나봐요 일단은 스톤브레이크 이거 잠깐만 어우 우오 오오오오오오헔 기절만 안걸리면 이사해서 끝나는거 아닙니까? 아 잘 막네 짜식 저거 야 강하게 진짜 천벌건만한게 없구나 속가말 야 데미지 왜이렇게 세냐 쟤 미쳤네 2부도 세긴한데 어 2부도 근데 쟤 어차피 7번을 무작위로 때리는거면은 다닐한테 7번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센거 아니야 그냥? 바람은 저기 많아서 좀 덜 맞은거고 신체강화 소드 플래시 공격태세 천벌검 이건 버프 걸어야겠지? 설마 한번에 죽겠어? 오 막 좋아 어어 데미 좀 봐 민첩 꽤 올라가서 다음도 선빵 때릴수있죠? 아직 모르는거 아닙니까? 아 아직 모르긴 뭘 몰라 야 한큐는 심했잖아 이건 좀 아니지 선 넘네 자식 저거 음내줘야겠구만 강하다 이말이야 야 셀레스 제대로 안해? 죽겠다 딱봐도 야 법사가 너무 못버틴다 야 내가 너무 방어국을 안해줬어 나만 살겠다고 너무 내가 좀 심하긴 했네 이렇게 보니까 좀 잘못했네 내가 검강화 일격 헬블레스트 제발 헬블레스트 한번만 꼭 깨줘 감사합니다 헬블레스트 야 이게 데미지지 죽은줄 알았네 강화 뭔가 되게 얌전하게 됐네요 기술도 안들어왔고 버닝블레스트 당연히 못때리겠지만 오? 기가 좀 빠졌는데 야 끝내야겠다 이거 죽어라 자식마리야 500원 좋아 1300원 좋아 어 뭐야 와키 동료 됐어? 공호의 앞길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라 그랬어? 어? 와키 동료 됐네? 어어 공호 상태 이상으로 저걸 갉아몽 딜러 오오 그래? 야 그러면은 누구 빠질래? 2부 빠져라 야 나중에 나온 애가 쎄는 법 솔직히 루니아가 2부보다 쎈거 같애 개인적으로 확실히 쎈건진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 15,000원 모아야되네? 언제 모으냐 1,000원 바오고라 사야겠다 이거 전사승급은 뭘까? 언데드들에게 요새를 점령 당하다니? 빨리 해치웁시다 야 내가 왜 저거까지 해치워줘야 되는 거야 천벌검 스톤 브레이크 야 와키 치료가 엄청났다 얘 230이야 어어 잘 버티는데? 어어 딱 언데드스럽네 약간 탱킹 되는데 데미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쵸? 소드 플래시 천벌검 윈드스톰 와우 와우 와허허허 회복이 있어 턴솜 없이 특이하네 그리고 탱커가 데미지를 다 받아주고 있네요? 좋아 아 아 야야 아 잠깐만 만화 회복하려고 그랬는데 아 실수 해골바가지 뭐야? 아이템인가? 셀레스만 잘 견뎌주면은 할만할 것 같은데? 무난하게 물론 공격태소로 버텨야지 천벌검 다섯 명이라도 저기 아 만화가 너무 후달리는데 이러면은 아 아 윈드스톰 때려 그냥 아 봄 때렸다 실수로 아 왜그랬어 어우야 점이 세네 아 윈드스톰 때렸구나 아 취소한거 아니었어? 천벌검을 못쌌네 어우야 TP 올라가는 것 좀 봐 섬탄 때려라 아 빛의 심판 써서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버려 그냥 때리고 어 뭔가 좀 이상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와키가 내가 선택을 한건가? 보이드봄을? 난 선택을 한 기억이 없는데 이상하다 야 어찌됐건 강해 세격감 있구만 신기하게도 와키는 장비도 안해줬는데 무시무시하게 생겼는걸요 실력을 행사해주마 대마왕 혈 물속성 아 대마왕이야? 민첩은 낮네? 화상독 면역 음 HP가 50% 이하일 때 치명타율이 20% 증가하고 어어 125% 그냥 전체에서 25%라는 거겠죠? 2.25배가 아니라 그쵸 가 된다니까 증가한다가 아니라 20% 확률 치명타마이제 증가하고 어 방어력은 이제 방어력, 와웃방어력은 25%만 증가하고 성가시네 한 명에게 주는 데미지가 많네요 어 불안한데 이거 좀 딴건 몰라도 셀레스 녹으면 큰일날거 같은데 옆에 있는 누구냐 저거 이거냐 아예 실수고 가자 어 내 생각에는 한큐에 죽을 것 같애 어드바이 얘부터 처리하고 가자구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꼽고 간다 어 설마 한 번에 맞겠어 이거 루니아가 아 맞아 루니아인거지 뭐야 못 때려 그냥 아예? 보이드 크러쉬 이게 쟨 맞으면 죽을 것 같고 무조건 뭐 걸리긴 했어요 세 개나 걸렸어 오오옹 야 저거 조금 조금 과한거 아니냐? 이거 이거 복부티잖아 그러면 아예 부활 법 같은거 없나 보이드 스위퍼 그렇게 빠르진 않아 다행히 들어갔어 많이 들어갔어 흐煙 죽창이 따로 없네 저거 어떡하냐 보이드 보이드 크러쉬 도발 중에 완전히 탱드는 데가 필요한 거네 어떻게 버티면 어느 정도는 강이 나오지 않을까 디버프 막 걸고 있는데 지금 걸리고 있긴 해 디버프 보호막으로 살 것 같진 않다 근데 그래도 일단 막아 죽을 수는 없잖아 그냥 아구만 방어 태세를 해둘 걸 그랬어 저렇게까지 한 방일 줄 몰랐지 조금 조금 이제 2페이지 넘어가면서 한 방에 나올 줄 알았지 중간에서 그렇게 패버릴 줄 몰랐죠 아니 됐죠 셀레스는 셀레스 남짜냐 여자냐 중요한 건 아닌데 와키 됐고 와키가 좋은 것 같긴 한데 뭔가 도트 들어가는 거 보니까 좀 거시게 삼탱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 아니 아니야 방패던지기 누구야 진이었나 진으로 바꾸자 애초에 얘가 힐을 한다고 해서 자힐을 한다고 해서 살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래 그러면 바꾸살 빼고 진을 넣자 일단 방패던지기가 재였던 것 같애 어떻게 된 거냐 맨버 이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셀레스 빠져야 됐네 그럼 이 장비가 좀 아깝긴 한데 어차피 한 방 나오는 주제에 무슨 장비야 그 5천짜리 내가 줄게 그냥 너 가져 남자 얘기를 뒤따위 안 돌아본다 조합으로 이긴다 진 알아서 버틸 수 있지? 아까보니까 막 흡도 막 하고 난리 부르스 치더만 진이 마지막이네? 파이어 윈드스톰 그렇지 그렇지 진이 잘 버텨주기만 하면 내 생각에는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다 다음까지 근데 진이 잠깐 진이 방패 기술이 아니었어? 너가 방패 기술이었던 거 아니었냐? 괜히 데려왔네 뭐 1,400이니까 어느 정도 버티겠지 아 그게 1,600 들어갔지 아 몰라 어떻게 되겠지 저 쿨을 줄여놓는 것도 혹시 영향을 안 받나? 저 쿨을 줄여놓는 것도 혹시 영향을 안 받나? 이거 써야지 별 수 있나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일단 써 랜덤적 둘인데 랜덤적이 아니야 저거는 어떻게든 버텨줘 부탁이야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조금? 아 느낌 안 좋은데 쎄한데 힐이 없구나 아 흡으로 힐 해야지 힐이 없구나가 아니라 정신 안 차려? 자꾸 돌진 맞으니까 힐을 할 수가 없어 너가 잘 해야돼 베어러쉬 같은 거 해서 하나는 보내야 되는데 아 야 야 죽어 그러다 잘 쳐야된다 베어러쉬로 흡수 빨아야돼 그렇지 나름 빨긴 했어 기별이 가는진 모르겠는데 야야야 자 죽이면 안 돼 그렇지 어 글렀죠? 어차피 뭐 한방이니까 힐이 필요 없는 건 매안가지고 어떻게 해봐야지 뭐 명중률 감소를 걸어야 되나봐 명중률 감소 누가 있었지? 루니아잖아 어드바이스도 쟤도 보스야? 음 음 그렇구나 쟤를 때리는게 아니라 보스를 때려서 명중률을 까놔야겠네 그러면은 착각을 했네 하아 볼 것도 없는데 솔직히 일단은 때리고 생각하자 어 쟤는 일단 버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저렇게 때려보면은 신분가옥 신분가옥 스톤브레이크 어 잘 빨았다 가능하냐? 어 야 미스 두 번 떴 데 한방 나왔어 야 말도 안 돼 선 넘네 Kön que這個 이거 진짜 자꾸 미스 같은 건 없냐? 기껏 많은 아껴갖건만 그렇게 보내버리면 어떡해 특허 그렇게 또 엄청나게 안 박히고 그런 건 아니다 또 또 치소 치소 야 아 이러지 말라고 어? 화상 데미지 세다 야? 얘보다 걔가 낫겠는데 여동생이? 역시 공허 한 번 공허 맛을 한 번 본 놈이라 그런지 약간 급이 있나 봐 치소 음 그렇게 하자 만화가 좀 후달린다 루니아 대신 공허 맛 공허 맛을 하고 탱커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탱커는 탱커는 있어야 되겠다 꼴을 보니까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하고 너가 있어야겠다 야 그리고 이브랑 와키 내려가자 얼마 있어 지금 6천원? 돈 잘 안 쌓이네요 장비가 약간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나 전직할 돈 모아야 되니까 아 그냥 이거 돌까? 아 이미 단일 짜놓고? 근데 가자 하다보면은 동료들이 전직할 수도 있으니까 각성할 수도 있으니까 이분은 많이 데려왔으니까 각성하겠지 양심있으면 강화 소드 샴필 챕 뒤에 있는 놈 왓키가 왓키가 그나마 괜찮은거 아네 왓키만 그 이상한 법사가 왓키를 안 때린다면 명중률 뒤로 못 건건 좀 그지게 하지만 어떻게 되겠지 뭐 화상이랑 보이드로 넣고 이거 때려 방패 던지기 검사 기절 방패를 잘 던지면 어떻게 될거 같은데? 괜찮은거 같은데 되게? 방패 던지기가 되게 좋네 애초에 잘 안걸리는 애들인데 방패를 던진다는 것만으로도 걸려버리니까 너 wen 넛지 오우야 그거를 오우야 그루치 때리 때리 오우야 그루치 아 만화조정 중요하네 여기서까지는 스킬을 써야겠다 살라면은 진짜 3이 턴이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네 마법봉을 낮춘다 바삭하게 쓰자 어우 데미지 많이 들어간다 야 그렇지 하나 보내고 후열 하나 보내고 기절 돌진 바퀴드가 똑같구나 어우 이거 생각보다 생각보다 센데 치유 박기사가 튼튼하다 제일 튼튼한 거 같아 방어력만 놓고 보면 보이드 스위퍼 크로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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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다 쳐맞냐 어떻게 야 체력 회복도 괜찮고 물론 그 회복이 쓸모가 없었던 문제지만 한 턴만 안 죽어주면은 아 200은 채웠을텐데 덤비라 그래 어떻게 버프 걸고 시작하냐 더럽게 아 대사체 시간에 버프를 걸거구나 시동적이네 좋아 일단은 저 붉은놈을 해치워야겠지 쓰고 좀 문제긴 하다 좀 심각하네 쟤는 좀 일단 치유 걸고 풀피 방어해 한 턴만 버텨줘 진짜 제발 많이 안 바래 크러쉬 어 또 버티겠는데 빵빼 던져 일단 던지고 생각해 이그니스 마나가 살짝 어 그렇지 스위퍼 그렇지 그렇지 얼마 들어갔어 안 들어가냐 아 5개 들어갔구나 화상 좋아 때린 놈이랑 안 때린 놈이랑 들어가는게 똑같은거 같은데 이따 방어해 어 너는 많은거 안 바래 쪽 빨고 익스플로저는 안되는구나 크러쉬 왜 쟤야 개치사한 놈아 어어 버텼어 버텼어 방과했어 버텼어 진작 이렇게 할걸 안정적인데 훨씬 데미지 올라가는게 약간 무섭긴 한데 어떻게 되겠지 뭐 성취 방패 던지기 2턴이야? 공호도 걸려있고 공호도 걸려있고 어떻게 되지 않겠어? 아 법사물 죽여야겠다 이거 위험하다 법사 많이 쓰네 야 다 걸려 아 야 둘이 같이 터졌네 랜덤 때리기가 좀 현미네 졌네 이러면은 아 또 또 나눠 맞춘다 이제는 주인공 필살기가 좀 안맞네 딜이 분산되니까 와 딜이 박히는거 봐라 예술이네 아주 미스같은거 뜨지 않을까 어어 혹시 필살기 안되니? 마나가 없구나 아 아 사기친다 야 야 치사한 녀석 저거 야 밖에서 쎄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강화해줄 생각 없냐 익스플로전이 좀 오바였어 어떻게 하냐 아야야야 일단 이브 일단 아니 이브 내려가고 밖에서 괜찮네 셀레스도 낫네 셀레스는 그냥 용 그거 주겠으면 장비는 몰라요 단일 데미지 센 놈을 데려가고 싶은데 너 센거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잘 써봐도 복잡해 막 충전도 해야되고 귀찮은 녀석이야 이브 아 너도 15,000이냐? 아 됐어 내가 강해질거야 그럴거면 8,000원 남았다 8,000원 남았다 그냥 다른 약한데 깨고 레벨업 시키는게 나을거 같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네 어때 이렇게 하는거지 소드 소드 파이어 마나 회복이 좀 필요하긴 하구나 킥드롭 2피고 재장전한다 어 데미지 세구나 괜찮네 어 괜찮을 것 같다 기사가 잘못 버텨준다면은 야 진짜 잘 버티는데 기사는 근데 아 장비도 바꿔줄걸 데미지 올라가는걸로 잘 쏘는구만 아주 때려야지 그렇지 잘 쏜다 되게 많아도 많이 안들어가고 야 평타가 저렇게 쎄? 뭐 하나씩 깨는걸로 하죠 소드 플래시 아 검사 맞춰야겠지 오우야 저걸 사러? 아이씨 좀 그렇다 아이씨 아이씨 좀 그렇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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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사 그렇지 아 왜 앞에 눈을 때리냐고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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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달 것 같다 쟤는 쟤는 우직한 게 좋구만 하죠 자유리나 해라 야 저렇게 잘 바뀌네 그렇지 아랫놈부터 그렇지 야 이브 마나 너무 많이 단다 야 이브 그냥 회복 시켜줘야겠다 보호막 쉽게 죽지마 제발 이브는 회복 시켜 놔야겠다 이브는 회복 시켜 놔야겠다 그렇지 진작 이렇게 할걸 대장전 아 버티냐? 아 됐어 오만한 귀걸이 아 벨리벨게 다 나오네요 그렇게 쓰네 뭐처럼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재밌게 재밌네 제가 버텨주기만 하면은 뭐 딴거 할 필요 없잖아 예 잡자 아 이게 제일 센 거구나 일단 간 좀 봐 어 간 좀 보고 방어하고 방어하고 어드바이 걔 노리는거야? 아 버틸만 하죠? 버틸만 하네 신기하네 솔직히 버틸만 하냐 뒤지겠다 이러다가 뒤지겠다 이러다가 어 1200이나 막혀 화상 데미지? 저 정도야? 헬블러스트 성자의 치유 자존도 쓰고 방어하고 기술 퀵드로우하고 리볼보 난사 가자 어 어 야 화상 데미지 좀 봐라? 자 뭐 이상한 거 맞고 한 방에만 안 죽으면 어떻게 되겠다? 방어력이 세지는 거 같지는 않고 쟤는 걔는 이미 다 쓸만큼 썼네 야 뭐야 여섯 명에게 아이 저딴 거 쓸 데가 아니야 일단 죽여야 돼 야 야 어우 야 사기 칠래? 아 아 왜 뒤야 야 걔 아니지 그건 아니지 슬슬 갈 때 됐다고 이제 막하네 아직까지 살지 않을까? 저 정도는 어드바이부터 제거를 해봐 자일도 하는구나 완전히 보조개 통이 아니네 아 아 재수 더럽게 없네 야 안 될 거 같은데 그렇지 일단은 몰라 근데 미스 계속되면 몰라 치유해가 하고 진짜 몰라 아 막아도 죽잖아 그럼 때려야지 난사 아니 강화 안 하고도 잡을 수가 있네 지금 버프 거냐 개뜬금 없이 잡았네 피 정수 1000원에 1700원에 전사 1 대마왕 대마왕이 동료가 됐어 아 개뜬금 없네 뭣 그래 승급이 된대 지금 황벨인데 어 내가 빠져야댔 내가 빠져야댔 이정도면 황벨이야 너 빠져야겠다 안 되겠다 귀찮다 이야 블러드 아 물리딜러래 남자냐 여자냐 가자 물 딜 이제 승급을 하면은 10레벨이 다 오른대요 가죠 승급시켜주세요 아 5천원 전사로서의 첫걸음 소피아 엘리샤 뭔가 그림이 조금 더 단순해진 것 같은데 기존보다 용병 등급은 어 그래 가자 레벨 20 됐어 아예 새동료로 다 가보죠 새동료 2명 들어왔으니까 소피아랑 엘리샤를요 일단 불러도 데려가고요 단일 물리 딜러 디버퍼를 서포트 디버퍼보자 와홉 딜러 어 힐러 없죠? 가자 힐러가 없는 황베리야 15,000원 남았어 8,000원 남았어 8,000원 있으면 25야 25 뭐 어 엠킬 누르면 등급으로 볼 수 있대 어어 특수 던전이라는 것도 있어? 해보자 랜덤이래 어어 얘 탱커면서 단일 물리 딜러야? 마왕은? 기괴하네 마왕 체력 2,100이야? 제일 높다 야 어 한 명에게 치명타 피해 확정인가봐 그리고 힐까지 있고 얘 되게 센 것 같은데 못쓰는거냐 이거? 아니 아닌데 다 쓸 수 있는거지? 어어 아 얘는 체력을 쓰는구나 그래 체력이 많은거구나 한번 써보자 어 기절도 있어 얘는 그건 4번이네 기절 확률도 높을거 아니야 얘도 기절이네 어 속성반지 전리품 획득가능 나 아이템좀 끼워주고 하자 넌 뭐니 타르벤구? 저주받은 반지를 주면은 자동으로 싸워? 나 이거 할래 15% 상승한대 얜 그냥 쎄니까 알아 싸우겠지 뭐 왕은 말 안듣는다며 그렇게 하라 그래 얘는 뭐냐 얜 법사인가? 정체가 뭐니 염동력자가 염동력이 법사구나 너한테 지혜 반지를 주면 되겠네 너가 올스탯 좋아 돈이 별로 안들어왔어 마왕 한번 더 패야겠어 마왕 옆에 있던 그 버프건우에 걔를 한번 만나봐야겠어 쟤는 선택이 안되죠 이제? 볼까? 나 너무 약함 나 뭐 쎄진거 맞어? 레벨업해서 쎄졌나 혹시? 와 딜좀봐라 와 다 기절하네 막 야 잘 싸운다 왕왕 기절이 되게 잘 걸리는건가? 나 모르겠네 봐도 오오 기절 걸리는게 엄청나네 야 이거 신박한데? 방패 던지기까지 하면은 되게 쎄겠어 아 방광했네 아 방광했네 야 잘 막는다 야 아 잘 잘 빨아먹네 피부 체력 아 체력이 엄청 올랐구나 너희도 그냥 얘도 턴으로 때리는구나 아니네 엘리샤는 만화를 쓰네 어 잘 버티는군요 알아서 잘 싸우네 갖다 놓으면 알아서 싸우네 좋아 맘에 들어 저게 정답이지 언제 저런거 신경쓰고 있어 임팩트 야 엄청 쎄다 오만의 귀걸이 귀걸이같은거 다 갖다 팔면 안되나? 마왕님 나왔죠? 마왕님 얼마나 셀까? 버프고 디버프가 하나도 없어 기절시켜가지고 마왕님한테 펼 기회를 줘야돼 방법이 없다 마왕님 믿습니다 마왕 미러전이야 그래비티 기절 잘 안걸린다 그랬는데 되냐? 안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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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아직 아직 몰라 뭐하고 레벨이 올라가서 엄청 쎈건가 봐 그냥 버프 안걸리면 그정도로 잘 쎄진 않겠지? 어 야 왜이렇게 쎄냐 딜? 어 잘못된거 같은데? 전부 더지 센거 같은데? 주인공 길도가 쎄거 이것도 아 정말 잘됐어 뭔진 몰라도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어? 수확 한번 해보자 아 뭐야 아 뭐야 아 그냥 쏘는거야? 아 저렇게? 몰랐지 기절 아주아 정신 못차리죠? 소드 슬레이브 소드 슬레이브 디스트럭션 임팩트 아 제발 기절 걸어줘 제발 야 야 야 야 마왕아 야 그건 좀 아닌데 야 이건 좀 위험한데 나 어드바이 어떻게 안되냐 그래 그래 모든 적 그렇지 어 야 한타까리 하는데 그렇지 어이 강해진게 느껴진다 레벨업하고 확연하게 아이고 그 건물 왜 때리냐 그냥 때려야지 1,600 오 괜찮네요 드롭다운 뭔가 여러번 때렸던거 같은데 아 원래 평타는 한방이었나? 정신 안차져 진짜 강하다 은근히 히도 없는데 피의 정수 갈망의 목걸이 갈망의 목걸이 뭐야 어드바이 대마왕님의 의지입니다 아아 아까 그 옆에 서있던 애가 어드바이구나 여자였어 개? 남녀 구분이 안가게 생겼어 이 게임이 아 나는 그냥 남녀 구분 못하겠어 만화 캐릭터 난 드래곤볼 세대라서 요즘 캐릭터는 안돼 무리야 오오오오 야 이런것도 있어? 별게 다 있네 이것길래 내 세대의 캐릭터가 아니야 엘리샤카 빠져라 야 아까 누구냐 어드바이 어 힐러네 오오오 가자 휴먼 오만하게 살도록 갑시다 나름의 흡혈도 되니까 아냐아냐아냐 이제 어떻게 가야되지 아랜가? 아래가 뚫려있네 이리 가는건가봐요 세계수도 있네요 입장하자 대마왕이 초보 던전 몹이었어 불 맞으면 안되는 불 맞으면은 회복하나보다 얘네는 그런 느낌이겠죠 2400이네 쟤는 와 이건 오히려 회복한다 바을의 분명 분노 받는 데미지를 감소시킨다 오오 오오 별게 다 있네 아이고 엉덩이야 아이고 와 엄청난다 엄청나다 얘 나 일단 명중률부터 줄래 이러면서 날 보자하도록 야 왜 이렇게 세냐 쟤 아 왕님 별로 안쓴데 왕님 버프빨이셨나본데 어쩌죠 이거 야 평탄만 쳐도 저래 어우 야 막타는 화려하구만 이거는 용암석에 타오르는 불꽃 뭐 전사 등급이라서 세마리 나오고 그러진 않겠지 지금 딱 적당해 3회이보가 적당한 것 같다 괜찮네 얘 능력이 되게 괜찮네 얘 능력이 되게 이번 턴에도 그냥 열심히 해도 되겠다 얘 명중률이랑 저 기절 시키는 거랑 조합 괜찮을 것 같은데 와 딜 좀 봐라 버프 안 줘도 세네 근데 이제 죽겠다 근데 어 야 그렇지 어 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그건 아니지 어 야 훅가 이러다 훅가 훅가 야 훅가 훅가 야 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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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훅가 그림자 방어 어우 다행이야 너 그렇게 막 달려도 되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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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냐 야 화염의 고령 루비아 14,500 어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아닌가 엄청 센가 데미지가 모든 마법 데미지 안 받는다고? 물리로 잡아야 돼? 하하 잠깐만 잠깐만 아냐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 버프 걸고 생각해보자 아 물리 피해네 이거 그럼 모르지 또 그럼 아쌀이 아쌀 이에 주자 어 기절 시키라 그래 걔 애매해지는 것보다 낫지 미치게임 야 잠깐 좀 심각한데 데미지 야 너 졸라 강하다 마왕 하지만 짐 마왕 졸라 세네 야 마왕 센데? 아 얘네 둘 진짜 강하긴 하구나 어 저거 괜찮네 얘네도 세고 얘네 둘도 얘네 둘도 세 근데 버프가 너무 야 너무 다른 세상에 있다 솔직히 이 저주받은 반지를 쓸만한 캐릭터는 내 캐릭터뿐이야 다들 좀 아깝네 어 쓰기 좀 아깝네 이거는 장비가 내 캐릭터는 써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거기서 오기라서 기술이 아이 게임 이상해지는데 이러면 또 절 좀 받으면 반지해 어드바이로 때리고 마왕님이랑 엮어놓고 밖에서 던져야되나 방패? 방금 던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야 미안하다 야 내놔라 야 야야야 이것도 내놔 야 마왕님한테 가야 마왕님 몰빵 가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마왕님 한 번에 가자 야 나와 마왕님한테 몰빵 넣어서 그냥 싸우게 하자 누가 좋을까 아이씨 버퍼로 마왕님 디버퍼지 하모니 엘리시에 소피아 기절시켜줘야되는데 소피아 그냥 아싸리 그럴거면 소피아가 원큐에 죽을까봐 아니 원큐에 죽어 얘는 안돼 버티는 애를 줘야돼 전체 방어를 하던가 어제 강력기니까 한모니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한모니는 얘가 죽을텐데 소용이 없겠구나 누구 해야되냐 그럼 일단 이제 데려가 밖이나 잘 버티니까 뭐 가자 아 벌써 11,500원 이에요 올라가겠는데 주인공이 지금 너무 약해 데미지는 센거 같은데 나름 엄청나게 센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왕이 내 취향인데 시간 엄청 지났네요 혈액에 어드바이루 마왕 치우주고 스피어 잽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 새끼 선 넘네 이 새끼들 이거 이러면 소용이 없잖아 아 아 주인공이 왜 저렇게 약하냐 쟤 헉 하핳 아 저 무 저 랜덤 때리는게 진짜 안좋긴하구나 아 저 드럽게 안맞는다 저거 어 그냥 그냥 막 때리다가 죽어 어 회복도 하지 말고 일단 죽어라 그냥 아 화끈하고 좋네 왜 아 야 아 화끈하고 좋네 아주 아야 싸우다 추고 그냥 야 빠른거 빨아 근데 불으로 쏘는데 빠르니깐 약간 감이 좀 이상하다 야 어우 느려 엄청 느려 와 딜 끝내준다 야 좋아 야 아 데미지가 별로 안단다 학살 힐러가 좀 혐의네 힐러가 좀 혐의네 힐러를 빼도 되겠는데 이 조합에 한해서 아직 덜 끓고 있잖아 야 풀피다 야 풀피 야 할까 야 쎈데 그냥 왜 쎄지 죽으라고 그냥 대충 한건데 법사 템이 없는게 문제인가 혹시 키벨 반지 진짜 가자마자 하나 누워있으니까 기분 드럽네 야 그냥 법 학교 받고 죽는거 아냐 쟤 일단 혈액 끌어주고요 한 번 때려야지 그럴 수 있나 때려 때려 그냥 아 야 딜 세다 야 괜찮다 갈망 한 번 때려주고 방패 던져 학살 학살 각이다 어 버틸만 해 야 어차피 어어 야 왜이렇게 대 대망 왜이렇게 세냐 미친놈인데 야 그냥 보내버려라 야 끝났다 이미 대망 맘에 드는데 버서커야 완전 어 뭐야 아 웃기지 마세요 참 돌아버리겠네 모든 물리 피해를 받지 않음 아 뭔 개소리세요 자 야 잠깐만 모든 물리 피해를 안 받는다고? 아 갈망의 일격을 쓰면 되겠구나 아 일단 때리고 생각해 몰라 잠깐만 잠깐만 이펙트 화려한데 그렇게 혈기참 한 번 혈기참 한 번 아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 야 한 방에 그냥 보내봐 몰라 던져 기적 들어가냐? 야 물속성이라며 야 물속성이라며 아 사기꾼이야 어 살았어 저걸? 마왕 마왕 대 대박인데 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물리 피해는 안 돼 아이치피가 50% 이하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고정 피해 고정 피해 일단 입혀야되고 아 모르겠다 그냥 때려라 잘 버티는 거 하나 인정해야겠다 박 기사 모르지 않을까 계속 싸우면은 고정인데 고정 피해 평평 던져 기절이 되네 어 들어가네 기절이 행동력을 많이 먹는구나 저게 갈 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반감이 있으니까 뭐 쟤는 때리는 게 낫다 아싸리 그냥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일리 들어가냐? 안 들어가고 마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네 쟤는 방어나 해 몸이라도 돼 어 이게 애매한데 이거 잡을 수 있냐? 어 이거 마법 데미지 안 박히는 거죠 너무 혐의인데 좀 무슨 대악살이야 대악살 같은 낌새도 안 나오는구만 이제 마음이 너무 강해 방어해 뭔가 쓸지 모르잖아 실력 줄어서 게임 이상해지는데 갈망 갈망 어우 강하다 야 고정 피해가 그냥 늘어나는구나 방어해 방어해 그래 데미지를 줄여주는 게 어디냐 야 좋게 생각하자 세턴만 잘 아껴서 와 야 점점 세진다거나 그딴 거 아니지? 느낌 세한데 좀 어 근데 빨아내는 솜씨는 끝내준다 야 수준급이다 야 너무 센데 야 너무 센데? 왜 물속성인지는 제쳐두고 그냥 센데? 와 민첩성 반절 와 주인공 쓰레기야 탱커 좋은 거 너무 많아 탱커만으로 탱커만으로 제압 가능? 아 괜히 했다 방어하고 이번에 다닐로 때리네 다닐로 때리네 이렇게 찍고 빨아서 천 빨면 되죠 여기 죽겠어 재수없게 그치 순간적으로 쫄았다 먼저 막길래 아무리 봐도 탱커 너무하네 좀 아 와 이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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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바 갑바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간 거겠지 솔직히 ㅎ ㅎ ㅎ ㅎ ㅎ ㅎ 잡았어 잘했어 용의 숨결 1600 2000 야어 전사 오플리아 딱 봐서 생커 같은 느낌인데 방패가 되주면 되잖아 ㅋ Gerade 야 전직도 할 수 있는데 뭐 전직하고 방패 3장 들고 가자 아 밖에서 빼자 그냥 아 밖에서 너무 역겹다 야 성기사 오필리아 5.9 딜러? 어 좋아 핑크색만 둘이냐? 나 방종화 시간이 좀 넘었는데 오늘 여유가 있으니까 아 내 킬터도 뺄 수 있을 것 같다 어 아까 빠지는 목록이 있었으니까 내면의 진정한 힘 만화 세계의 영웅 얘는 뭐 봐도 뭐 세단 느낌이 없어 기절 이런 것도 없고 사라지면 상태 적용 톤의 대상에게 입힌 피해 25% 입힌다 어 그래? 참절 12명에게 3회의 피해 입힌다 오오오오 타격마다 2개의 검술이 발동한다 어어 어어어 바퀴사 뺐지 어어 잘 뺐네 남아 25%야 다음 보스 알도 알도? 대단 Forex 오오오! 아 표식이 턴을 먹는 기술이야? 어 그래? 뒤에 있는 놈 거슬린다 보내라 바포매트의 포요 주례가 너무 많아 마나버닝 HP가 줄어든다 오 이런 것도 있어? 한번 써보자 근데 웃기는 게 얘는 탱커가 무슨 저런 기술이 있어? 어디 한번 해볼까? 와 이제는 확실하게 나 선택해서 때릴 수가 있네 이건 좋네 박살 가자 바포매트의 포요 그냥 매턴 체력 5% 회복하고 아 이런 식이구나 안 쓰다 이기어 검술은 괜찮은 것 같네 아 야 마흥님 너무 처 맞잖아 계약서 한 번만 쓰자 거기에도 쓴 거야? 어 쓴 것 같은 기억이 없는데 그냥 알아서 해 바라에 턴소모가 없어? 이해가 안 되네 딜 구성이 방언해라 그렇지 그렇지 아 preocup 아 잠이 아니 sob 서 어 참절 야 이거 재밌네. 보는 맛이 있네. 되게 열심히 만들었나봐. 잘 만들었어. 게임. 참절 쓰려면 3턴이 필요하고. 저게 돼야 된다. 조식 때리고. 둘끊는 혈액하고. 피대악살 용병한테. 가오 때려주고요. 사용자에게야? 얘도 HP야. 또 웃긴 것도. 턴속을 안 해. 개굴 때리네. 진짜 게임 이거. 모든 피해를 흡수하는데. 자기가. 야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되게. 좋아. 모든 피해를 흡수해도. 기절은 흡수가 안되냐. 그렇구나. 피해를 흡수해도. 피대악살. 가자. 일단은 명중률부터. 바로. 야. 아 그만해. 왕님 존나 아프잖아. 왕님 괜히 해줬어. 쟤 보내버려. 왕님 아직 한턴 기회 있어. 왕님 아직 아니야. 어우 야 딜 좋다 야.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대학살. 아하. 오. 야. 이 스스로. 아. 아 뭐 아직 안 돼? 가오. 빨아먹어라 슬슬. 방어해. 끝내자. 아 이거 만화 아깝다 야. 그냥 때려야겠다. 아 너는 써야지. 너는 써야지. 스스로 이제. 좀 아껴 놔야지. 아깝다 아껴 놔 아껴놔 아껴 놔. 안 차는 건 조금 아쉬운데. 당연한 거지. 안 차는 거야. 바라 한번 때려. 아. 저 데미지 괜찮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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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저 검성하고 저 꽃으로 나오는 거 괜찮은데 데미지 마나가 좀 후달리긴 하지만 다음 보스지 혼자 왔어 알도 의적행세를 한다 사만에 오백에 백이십오에 구십구십팔십팔십 여태까지 제일 세네요 무속성이구요 죽고 남은 다 갖고 있네 아 다른 대상 전체 대상 랜덤 대상 아 아군을 소환해 혼자서는 안되나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이 소환하겠다 그런 느낌 아니야 일단 들뜬는 혈액하고 피의 학살 때리고 눈 주고 일단은 실드 세우고 지켜 딜 좀 봐 함부로 깝치면 안되겠다 저거는 우와 별로 안달았어 뭐지? 아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평타 때려 타령룡 때리고 때리고 얘 걸어야지 첫째 수술 방어 방어 어 잘 막았어 어 잘 막았어 어 잘 막았어 아직이냐? 아직이냐? 아 한턴 턴이 부족하네 때려 아직 한턴 남았지 일단 쓰고 방어 해야지 뭐 안 막아줄거야? 하나 보냈고 좋아 표식 쓰고 참절 써? 그래 아예 그냥 들어간거 한 번에 가자 모르겠다 나도 이제 너는 응 방어해 좋아 가자 한번에 그냥 가자 너도 미리 좀 데미지를 걸어놔 알도 기절 좋아 좋아 방어 좋아 그렇지 야 졸라 튼튼하네 진짜 더럽게 잘 때리네 한방에 저렇게 달았어? 야 이제는 마왕님조차도 티어의 차인가 이게? 방어 깎고 갈걸 혈규참 야 이젠 작살 내는거네 그냥? 몰라 그냥 아무나 걸어 아 지키는 자 해야지 됐어 이제 법사는 필요없었어 혈규참 야 그렇지 야 센데? 맘에 드는데? 태어 클리어 한번에 클리어 애덤 어떻게 살출했어 합류해줘 음 그러하다 재밌구만? 희망을 뭐하는 자? 야 오피리아 내 취향이 아니야 불편해 좀 오피리아 어디 있었냐 오피리아가 빠지고 누구였죠? 아까 애덤 뭐 여기 있군요 탱커 버퍼 디버퍼 데미지 상승은 없나봐 방어력 가는거 하나 있으면 좋을텐데 야 이거 웹폰마스터가 너무 세져서 이제 너는 끼고 있구나 내가 안 끼고 있었어? 아 왜그랬어 야 안 끼고도 이렇게 셌던거야? 공격력과 민첩성은 10위씩 상승한다 오오오 나 갈망할래? 너는 뭐 뭐로 싸우는 애냐? 물리냐? 아 탱커 못파라 그랬지? 오만해 흰 반지가 너가 아 너 질투 끼고 있어? 아 괜찮은거 같은데 질투의 반지? 질투의 반지가 더 좋은거 같은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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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반지 하자 마왕은 힘이지 마왕님인데 가자 세 번째로 가죠 오늘의 마지막 것이게 될거 같네요 어드바이는 아유 잘 모르겠어 사실 야 근데 방구가 진짜 세다 저에 보이지 않네요 구체가 뭐죠? 조심하세요 아군 전체에게 전체체력의 7%의 데밀을 줍니다 자기 아군한테? 아니지? 지네들끼리지? 방어나 까죠? 선방을 세게 때려야되는 법 피 대악살 간다 그리고 이제는 도바퀴는 더 세다 도발 부여하며 공방을 업 첫 턴에 할게 없네 얘는 아 조합이 괜찮구나 쟤 먼저 써지는구나 저렇게 몰랐어 스토로져네 그냥 스토로져네 그냥 10% 상승을 건다는 거야 모든 악플한테? 개꿀이네 와 얘 센거 같은데 엄청 센거 같은데? 방어력이 10%가 된다는 거야 10%가 낀다는 거야 그건 모르겠는데 야 엄청 그냥 세다 모르겠다 세다 그냥 이거 좀 힘들거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좀 불안한데? 뭐든 저에게 표식을 남기시고요 가요끼 없냐? 일단은 체력을 좀 채우자 와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돼? 어 이거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너무 스무스한데 뭔가? 근데 되게 빨라 속도까지 전열에 있을만큼 탱킹도 되고 정작 제 본인이 회복이 안된다 이거는 조금 좀 그시기하다 갈망 체력 비례라서 다행이다 바스턴이니까 쓸 필요 없죠 아 미스 야 왜 이렇게 세냐 진짜 제품 마스터 넘사벽으로 센데? 자 일이나 해 어 잠깐만 죽이지 마 죽이지 마 너 왜 이렇게 세니? 하 보스다 딥나이트메워 끔찍한 마력덩어리에요 어 어 민첩 없네 엄청나네요 그냥 무조건 선빵이겠네 저 정도면 아 그래? 뭐 일단 쓰러트리고 어느 정도 구도만 잡으면은 어떻게든 된다는 거네 아 물론 탱킹한 애가 없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긴 한데 네 표식 걸고 일단은 첫 턴에 좀 싸우게 해봐야겠지 악몽 비부터 아바논의 눈 걸고 걸고 보포만 걸어도 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얘는 다 한 것 같은데 너무 체력 회복이 없으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다행이다 미스 떴어 제가 맞았으면은 위험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섬광 갈망의 일격 얘한테 걸고 얘는 얘는 안 돼 죽을 것 같아 둘 다 어 안 죽네? 아 당연히 죽을 줄 알고 와 잠깐만 일단 때리고 와 안 죽을 줄 몰랐는데 난 그냥 걸어 어쩔 수가 없다 얘는 어차피 얘는 버려도 상관없으니까 쩜쩜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할 만큼 했어 오 야야 살았네? 적을 산단 말이야? 뭐야 왜 타격이 안 돼 기다려야 되나 보다 어? 어우 야 된다 이제 된다 된다 죽었다 암마 어? 우어어 어 왜 다냐 안 단다며 저 죽여야 단다며 다시 젠 대고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씨 데미지가 야 데미지가 끝난 거 아니냐? 나 다음 톤까지 봤는데 야 이거 뭐야 너무 세잖아 아 당황스럽네 마왕님 줄을 잘 썼어야 됐어 마왕 따위로는 안 돼 이제 뇌품마스터시더라고 클리어 던전탐험가 전사뽀 새로운 동료 마스터키 상처치료 어어 야 근데 너무 쎄서 얘 딴 거 하고 싶지가 않은데 주인공이 너무 강해져서 필요한 거야? 얘가 그냥 다 잡는데? 25%에 25에 레벨 또 또 승급 되냐 혹시? 다른 애들 얘 그냥 보조야 주인공 보조야 아 뭐야 아 아 여기 더 이상 안 돼 안 되는구나 재밌네요 주말에 하죠 다음 건 내일 하죠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자 가끔 이렇게 편해 스토리 따라 안 가는 것도 좋아 스토리 게임만 요즘 하고 있으니까 스팀 게임 너무 많이 했죠 지금 폴아웃에 스카이림에 마블에 마블도 지금 라다모 들어갔고 약간 이제 번거롭게 많은데 뭐 좀 사고가자 뭐 좀 좋은 거 안 먹었냐? 안 먹었네 애덤을 빼고 싶어 애덤이 좋긴 한데 뇌 취향이 아니다 강화 더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된 거? 아 아아아 내가 슬롯을 잘 못 아 정보 차 있다고 열한 개 더 할 수 있어 그럼? 미쳤네 야아 엄청 세잖아 한번 나를 고전하게 했던 마왕님한테 해코지를 좀 해볼까? 딱 돼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 피 대학살 어차피 너도 안 맞을 거 아니냐 어차피 기절할 거 아니야 그러면 도박김 주자 어어 아야 살았네 아 아깝구만 몰랐지 뭐 쟤부터 보내 갈망 때려주고요 영중률도 되게 좋아 아 너무 센 거 아니냐고 회복이나 해라 회복이 된다면 야 무슨 표식만 걸어도 저렇게 달아 기절을 안 건다 갑자기 무작위적 다섯 명에게 갈망 방어해 끝난 거 같은데 데미지가 너무 넘사야 야 야 시체에 때리는 건 어딨어 2기어 검술로 저렇게 나네 좋구만 이제 마왕님 성능 좀 볼까 표식 달고 망은 버려 망도 빼버려야겠다 이거 망 필요가 없어졌네 방어력 가 괜찮다 얘 조합 바포메트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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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까놔 어 적당히 까놔 야 딜이 무슨 끝난 거 같다 끝난 거 같다 끝난 거 같다 끝난 거 같다 야 이거 좋구만 좋았구요 마지막으로 조합을 짜서 다음에 켰는데 할라 그러면 다 까먹을 거야 나 분명히 다음에 켰는데 하루가 됐건 이틀 됐건 킬터 같은 거 다 까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짜놓고 다음에 할 조합을 짜죠 마왕 빠져 어드바이도 빠져 새로운 걸로 가야지 애돔, 애돔도 뺄까? 보니까 아 버퍼, 버퍼 좋은데 버퍼 아 얘 됐어 아 쟤가 너무 세니까 더 오래가 없다 야 탱커의 힐러야? 아 부활기도 있대 제한이 좀 있지만 탱커 딜러는 옛말 있으면 되잖아 버퍼 딜러 없냐? 버퍼, 탱커, 버퍼, 탱커 아 디버퍼 말고요 서포터 힐러 아 마땅히 없네 어떻게 가야 될까? 일단 얘가 탱이 되는 건 좋긴 한데 힐러 탱커 있고 버퍼 얘 어차피 강력 맞으면 갈텐데 얘가 일단 잘 버티지 근데 얘는 솔직히 탱 스턴 그래 스턴 가자 기사가 괜찮은 것 같다 난 아 버퍼드가 어차피 줘봤자 금방 죽어버리니까 튼튼하면 튼튼하면서 잘 버티는 게 필요한데 2부 데려갈까? 2부도 좀 세지지 않을까? 이제 강화시키면은 14,000원 있네 처벌 음 얘는 꼬맛 반지 끼어주고 4부 4부 5부 4부 오우 활이랑 방패를 같이 쓰는 건 어떤 경우지? 방패를 든 팔로 활시를 당기는 건가? 애매한 것만 있네 됐어 직업이 의사야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가죠 어 재밌네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이 게임의 이름은 제가 이제 게임 영상 밑에다가 어 적어놓겠습니다 항상 다 적어놨죠 뭐 그거 보시고 검색을 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내일 뵙도록 하죠 어 수고하셨습니다 뿅